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0분 자고 일어났는데 벌써 도착했다고 해서 부랴부랴 켰어요. 우와 바다야 옆에. 대박. 우산은 충주보다 조금 더. 아 충주. 엄청 깨끗해. 어 공기가 달려다. 우산이니까 추워. 사회 냄새랑 좀 비슷한데? 여기에 식당이 있는 거예요? 여기 주차하고 지금 다 같이 가는 중이에요 팀장님, 소연이 그리고 아빠 부산에 왔어요 이 식당 이름 알려드리면 돼요? 아니면 아니면 중남해에요 중남해에요? 여기 중남해래요 오 짱쿵 오늘 저녁은 버거 또 나는 후식으로는 과일니 야, 용이라 해운때는 어렸을 때 가본 기억이 있는데 광안리로 너무 가고 싶어서 요즘에 레틱코들이 광안리로 간 거 사진을 찍어서 올리니까 내가 부러워서 죽잖아요 안 그래도 광안리 엄청 가고 싶어 했었는데 요즘에 자꾸 나를 자극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광안리 온다면서 마을에 빨리 달려왔어요 우와, 맛있겠다 고추 잡채 우와, 콕빵 엄청 맛있지 콕빵에다 포도주에서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 고추 잡채 고추 잡채 아, 땅콩소스 죽여준다 맛있게 먹을게 땅콩소스에 찍어가지고 여기 땅콩소스가 있는게 맛있네요 고추 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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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rooga 소총 고추 crawl 엄청 커. 아 여기가 고딩 때 새우깡에 소주 먹기 좋은 곳이었다고요? 그래. 아 여기 유명했어요? 다 보셨어요? 두 분 다? 광안리요. 광안리 사셨지. 광안리 사셨었어요? 광안리 백사장에서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술문화가... 아 거기서 다... 진짜로 다 쓸 수 있을까? 밤새 더러워. 뭔가 진짠한데? 밤이 어둑어둑해진 게 야경보기 딱 좋은 날씨구만. 내려볼게요. 어 잠깐만. 바닷가 먼저 왔다가 빵 줄 거예요. 좋아요. 오늘 사람 맞는데? 아 금요일이구나. 강완대교다. 강완대교다. 눈둔둘은 강완대교다. 너무 소리 지르지만 창피해 바다. 강완대교다. 여러분 제 눈앞에 지금 뭐가 있는지 안 믿을 거예요. 야자수. 야자수. 날 잡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하루로 안 될 것 같아요. 내일 자면 오히려 아쉽고 오히려 슬퍼. 나중에 와야 돼요.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아 저는 이게 이렇게 쭉 있는 줄 알았는데. 대박. 사진 찍어야 돼요. 아리랄 강완대교다. 아리랄 강완대교다. 아리랄 강완대교다. 너무 이뻐요. 우와 여긴 너무 이뻐요! 알리 알리 광안리! 알리 알리 광안리 광안리! 사진 찍어줘! 응? 야 아빠 뭘 찍은 거야? 과완대교를 찍어야지! 왜 바다를 찍어? 와 한번 해봐. 아니.. 한번 해봐봐! 아 이러한 거 말고~! 와 한번 해봐! 이런 거 말고 제대로 찍어줘 관리하는데 사진을 못 찍어 자꾸 이상한 것만 찍혀요 자꾸 아 이런 거 과한 대게 찍어줘야지 알았어요 울면 눈 부어 과한 대게 찍어줘 가루로 찍지마 과한 대게 찍어줘 다른 사람들은 날이 길게 나온단 말이야 과한 대게에서 찍으면 우와 여기 남자친구랑 오고 싶어요 소원을 여기다 써야겠어 오늘은 2021년 5월 7일 입수 미션 어떻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뭐 하하하 왜 하는 거야 자꾸 이상한 걸 지켜요 두명님이 입수는 말고 발만 발만 담가서 거닐어 볼까? 그지? 그냥 거기서 습하잖아 차가워요 아 과한 위에서 이런 거 건조해 본다 아 부끄럽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아 퇴근한다 갑자기 난 과한 대게 난 과한 대게 있을 때 난 절대 오늘 밤 새 수 있을 거 같았거든요 그리고 또 그건 아니네 아 조금만 더 했었으면 내일 못 할 뻔했네 항상 항상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이야 나중에 바다 또 오고 싶어요 부산에 있는 숨어 있는 바다도 다 올 거예요 과한 대게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아니요 제가 고생한 건 없고요 오늘 덕분에 정말 감사했어요 원래 힘 가득한 광안대교 야경은 어느덧 추억만으로 남아 오늘따라 괜히 더 쓸쓸해 보여